한글자막 by 한효정 넌 그리 받아들여 이걸로 어쩌나 하지야 오해하기 쉬운 좋아한단 말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 쓰는 말은 아니지 사실은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지도 몰라 아니아니아니야 그건 오해야 널 사랑한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넌 그리 받아들여 이걸로 어쩌나 하기야 오해하기 쉬운 사랑한단 말은 아무에게나 아무데서나 하는 말은 아니지 어쩌면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할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할지도 몰라 아아아아아아아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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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